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. 삼성중공업 되겠구요. 코드번호 010240 되겠습니다. 1월 26일 오전 10시 53분 지나고 있구요. 현재 6800원 마이너스 1%대 은봉 떠있는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자 오늘 서울 이쪽에는 비가 좀 오거든요. 다들 빗길 조심하시구요. 어 오늘 조금 사실 그 시장 자체가 바이오 종목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. 뭐 코스피 코스닥은 좀 괜찮은데 코스피는 좀 빠지죠. 코스닥은 어느정도 좋은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보압권이니까요. 어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바이오 쪽으로 매도수세가 몰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 일단은 삼성중공업 뭐 제가 저번 시간에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강한 매물대가 딱 잠재에 있어요. 여기 매수세가 딱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 좀 걸리고 있는 매물대가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진은 뭐 확실한 것 같고 오늘 뭐 기분 좋게 공시가 하나 떠졌어요. 어떤 공시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. 삼성중공업 관련 뉴스인데 자 2200원 규모 컨테이너선 두추를 수적했어요.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어 뭐 이게 갑자기 막 취소되거나 이런 일만 없으면 좋을텐데 어 뭐 그래도 기분 좋은 수주 계약 내용이 떴습니다. 근데 뭐 아직 사실 차트적으로는 뭐 반응이 없는 이유가 어 조금 많이 좀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뭐 기간 외인이 좀 많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어 뭐 차트 하나 다 보시면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어제 외인 기간이 좀 낮은데 다 들어와줬어요. 그리고 최근에 어 또 외인이 삼성중공업 좀 들어와줬거든요. 근데 뭐 그만큼 다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조금 외인 기간이 들어와주면 뭐 내일이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외인 기간이 좀 빠지죠. 오히려 외인 기간이 지금은 9시 59분 기준으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빠지고 있는 이유가 되게 간단한 게 그냥 뭐 바이오 종목 쪽으로 다 쏠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어 뭐 다른 대우조선해양 한번 볼까요. 대우조선해양은 낙폭이 좀 더 있네요. 뭐 2%대로 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간다면 어 내일 정도에는 아마 양봉을 좀 그냥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음 근데 사실 컨테이너선 두 척 수주한다고 해서 이 회사에 있는 위험성이나 재무구조에 큰 기여를 한다. 그건 좀 어렵잖아요. 그건 사실이거든요. 뭐 이거 한번 수주한다고 어떻게 막 큰 어떤 이 회사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매출액을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뭐 열 척을 인수했으면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한 2주 수주했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좀 그만큼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앞으로 좋다 좋다 뭐 제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양가적인 반응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 6년간의 적자 기조를 탈피하는 거는 아직 몰라요. 어 적자 기조를 탈피할지 안할지가 지금 쏠리고 있지 적자 기조를 탈피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죠. 왜냐면 연봉상으로 보면 진짜 최저점이거든요. 지금 물론 뭐 이전에도 저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안전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 뭐 더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. 어 근데 저점대를 좀 올려줘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 그런 느낌은 사실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거 좀 빨리 해결되어야 될 텐데 뭐 그러려면 당연히 많은 수주 계약권이 있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파행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되는 느낌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요즘에 뭐 조선업계에서 다들 친환경 바람 불면서 해상풍력을 건드리지 않는 회사들이 없어요. 또 그런 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수주가 좀 들어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게 나온다 손 친다면 저는 한 8,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.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.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, 18일, 15일,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죠.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. 오늘 19일이죠.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.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.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효과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.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.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. 그리고 신라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.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첨 매수가 대비 8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.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. 이런 걸 하는 후로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9시 20분에 기간 매수, 외국인 매수,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.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걸어봐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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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